이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? 아 이거 호동용 뭔데 그럼? 발, 발로 찾아봅다 해봐라 이렇게? 다녀와서 쳐야 돼 살살 잡아요 살살 가발 잡으세요 가발 잡으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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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쎘어 근데 한 번 더 세게 잡으세요 감을 잡으세요 이건 체중이 중요해 우와 뭉치겠어 우와 뭉치겠어 소리만 커? 그래 심동이 기계가 흔들리니까 역시 이제 많이 천하장사였는데 늙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펀치도 잘 못 치고 오 나보다 약하네 망치를 또 잘 못 하고 힘하면 그래도 강호동이었는데 이제는 동현이한테도 밀리고 신동한테도 밀리는 거 같아가지고 짠했습니다 동현이 형 동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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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스텝을 치면 안 되고 턱 턱 이렇게 약간 턱 이렇게 약간 체중을 실어줘 누가 해봐봐 너 마치처럼 할까? 마치다 아니요? 독수리 슛! 체중을 실어줘 앞으로 가면서 독수리 슛! 하면서 싫어 독수리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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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같지? 독수리 슛이라고 해야 돼 이거? 진짜 됐어 그래 독수리 슛 슛! 나와야 되는데 독수리! 끝! 아 뭐 오 맘도 아 마다이 세 분절을 못다. 진짜 다 약속이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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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가, 가, 가! 와, 이거 너무 좋다. 한 번 더! 모르겠다! 이건 안 될 것 같은데? 잠깐만! 이거! 잠깐만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거 그냥 이거! 한 자리 찍어볼까요? 830 뭐 땡인데? 그것도 방법이니까! 형 근데 이게 하나가 있어 저기요 비행기 게임이 고장이라고 돼 있는데 잘 켜져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사이? 고장이잖아! 고장이잖아! 아니야! 근데 돈이 들어가 있어! 돈이 들어가 있어! 뭐 해볼까? 이건 누가 봐도 하란 얘기야! 뭐 해볼까? 근데 아까 중간에 지나가는데 수미가 나오더라고요 1등 누구 2등 누구 그래서 내 생각에는 왠지 팔에 있는 알파벳 3개 사람 등에 있는 알파벳 3개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는 거 아니 근데 팔 등까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걸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수미가 나와 아아 이렇게! 어? 스피드 아 이... 아인데... 있네! 데이터! 에이트 세븐 피프티 피프티 세븐 피프티 세븐 에이트 그 뭐야? 피프티 세븐 에이트 피프티 세븐 에이트 5078 일단 한번 해보고 어 다트 한 번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거기 5078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응? 와 와 와 피프티 세븐 에이트 여기 집인가 보네 뭐야 이거 독대씨 독대씨가 쉬는 곳이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우리 할머니 민동민 할머님 어머니인데? 어머니인데? 어머니? 어머니인데 할머니래 아 어머니 기억이 잘 안 나신지 이거 읽어봐도 돼요? 읽어봐도 돼요? 어머니 어머니 그곳은 평안하신가요? 저는 눈 감으면 차갑게 식어 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밤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유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모두 다 제 탓입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 만든 이곳이 어머니를 죽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벙커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문을 못 열어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는 허망한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벙커를 만든 제가 미치도록 싫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요 이곳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끝까지 이기적이고 못난 자식이라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모든 기억을 머릿속에서 다 일부러 지운 것 같아요 그 충격, 그 충격으로 이런 애, 이런 애 기억이 아 슬프다 그렇지, 길을 못하는 거죠 독대집 네 어머니 돌아가신 걸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? 모르고 있었어요 볼잉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, 그래서 내 방에 2018년 5월 달 달력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날짜를 안 넘긴 거야 아, 맞네 5월 28일 날 돌아가셔서 아,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야? 어머니가 저 방문을 못 열었 이게 어머니 방인데 못 열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단기단 작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네 어? 어? 지도 여기 있는데?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지도, 지도 지도다 잠깐만 이거랑 제거 이거 좀 봐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저거랑 똑같아? 똑같아, 한 개 두 개 세겠네 맞아요, 맞아요 여기 어디예요? 지금 여기가 여기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여기 자,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응 거기가 내 방 여기 장롱 거기를 뚫어서 이리로 갔어요 영화관에서 여기 장롱 영화관에서 여기 장롱 아, 극장이네 아, 극장이네, 지금 4개가 있네 극장으로 나와서 우리가 식물 상황이면 다시 들어줘 근데 라 식물을 갖다가 1게이트를 열고 나왔어요 여기 식당 식당 우와, 참치 참치 대박 국수 참치 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하나 검사한대 검사한대 아 찍소, 찍소 검사한대 어! 아니야 아니야 어퍼 어퍼 아니야, 아니야 어퍼지마 그 다음에 오락실 여기가, 여기가 오락실 독수리 쏴 여기는 우리 지금 지금 있는데 여기로 해서 여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문은 아까 우리 오락 한 벌로 830땡 830땡 남은 거 있잖아 830땡 그걸 4개를 계속 눌러봐야겠다 830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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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2번은 2번 번호가 없는 거지 아, 점자를 왜 했나 봤더니 어머님이 시력이 안, 눈앞이 안 보이셨는데 그래서 점자로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전한다고 맞으세요? 그리고 이걸 나가지를 못하셔가지고 지팡이 이게 맹인들이 쓰는 지팡이거든요 왔다 그게 딱 있는 거 보고 아 아, 어머니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점자를 공부해서 어머니에게 뭔가 편지를 쓰고 싶었나? 이게 뭐야? 건강검진표를 어떻게 우연한 게요 노란색 파일을 잃어보니까 거기에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여기서 장둑대씨와 둘이 살면서 치매 증상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충격으로 계속 기억상실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830, 0부터 해봐 하나씩 다 들어보자 그래 여기는 뭐 단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 단서가? 여기가 이대로 끝나진 않은데? 아니 이 바로 만들어 놓지 않은데 장치가 다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근데 일단 저 문을 열어보고 거기가 안 되면 그걸로 안 되면 다른 걸 해봐야지 근데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리드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 실제로 같이 이걸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맡은 역할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욕하고 내가 받을게 이따가 이따가 자기가 기억상실적인 걸 자꾸 까먹고 그런 건 기억이 나요? 그런 건 기억이 나요? 그런 건 기억이 나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방해가 되지 않았나 여기가 그냥 있지는 않을 텐데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여기도 가위 있다 여기도 가위 있다 여기도 가위 있다 가위 왜?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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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가위로 뭐 하나 했거든요 가위 있어요 여기도 가위 이따 챙길게 뭐가 있을지 몰라 이거 형 아까 총 갖고 다니던 거 어디다 놨어요? 아 총 필요 없더라고 가위에 뭐가 있다니까 이거 근데 너희 어디 있니? 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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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총 필요 없더라고 나무로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 0부터 맞는지만 보자 일단 0은 아닐 거야 8 3 0 0은 아닐 거야 솔직히 8 3 0 0 1 8 3 0 0 2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8 3 0 4 부터 하는 것 같아 3 3 왜 3 더 헷갈리게 하네 3은 설마 3이겠니? 그치? 6 5 기억 안 나요 그러면 8 3 0 5 3 다시 한번 해봐 8 3 0 3 신경 쓰여 3 8 3 0 3 와 6 할 차례 8 3 0 7 바로 그냥 넘어져 설마 2 비했어? 6은 왜? 8 3 0 8 8이다 8 9 8 8 해나니까 8이 있어 8 안 했어 8 8 8 3 0 0 0 도 안 했어 ok 8 3 0 6 8 3 0 0 오 0 이였어? 그 순서 맞어? 어 맞아 맞아 근데 그거 그거는 뭐 했어? 페이크였네 그냥. 아니야. 그럴 수는 없어. 내가 이걸 하거나... 거꾸로 쓰는 거 아니야? 거꾸로? 안전하게 같이 갔다 왔어. 몇 번인지. 오픈 염수에 맨날 도달하라 이게 있거든.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어. 다른 거 비밀번호가... 팔상봉 거꾸로 하면 어때? 그러면은 봐봐라? 인형을 다 뽑아내야지 그 밑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축구가 4 맞네요. 1 맞지? 4 맞아. 팔상봉 맞지? 맞아 맞아. 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돼. 830? 축구를 했을 때 어? 응? 축구를 하고 나면은 여기 뭔가 두 글자가 나올 수도 있어. 그래 이게 4번인 이유가 있어. 동현아. 동현아. 네? 축구를 하면은 두 글자가 나올 수도 있어. 아 축구? 이게 이렇게 했는데 홀로그램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알겠어요. 아무 저기 하진 않을 거야. 아 아까 육군 40에서 조금만 더 갔습니다. 해볼게 해볼게. 이제 해볼게. 가자. 됐어. 어. 됐어. 어. 아. 어. 어. 아. 몇이야? 은혜님. 647 47? 어. 으아. 아. 이게 맞나 계속 이렇게 있는 게. 아니 이거 한 번 하고 싶으면 가면 돼 어 이렇게 맞았어 계속 저것만 붙잡는 게 맞아 어머님이 눈앞이 안 보이셨나 보다 점자를 찍어놨어 편지다 편지 내용은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문을 못 나갔다는 거야 이 문을 못 나가서 들어가셨다는 거는 어머님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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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어? 어?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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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아까 아이 김동현 가위 어디 있어 아까 아이 김동현 동현이 형 왜? 동현이 형 왜? 왜? 동현이 형 어? 가위 주세요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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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가위 여기 있어 가위 있었어 왜 왜? 제가 뭐 발견했어요 뭔데? 가위 가위 뭔데? 뭐야 왜 왜 어? 제가 발견했어 내가 보세요 어 왜 왜? 지금 여기 보면은 계속 만져보니까 어 어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어 주의 어 뭐 있다 뭐 있다 만져봐요 이 글자로 한번 만져봐 어 어 뭐 있네 어 뭐 있다 여기 글자 만져보시죠 어 어 이걸 한번 뚫어볼게요 이렇게 뚫어 찢어져 다 찢어버릴까요 통째로 어 그렇지 대박 1번다 대박 1번다 1번다 아 아 707이야 대박 어디였어 이거 이거 봐봐 아까 1번다 1004였죠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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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번은 707 오락실은 그냥 오아씨 아무것도 아니야?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맥커빙이야? 맥커빙 같은데 야 오아씨 너무 한 거 아니야? 만지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잘해서 그랬겠어요 그냥 모두가 잘했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 뿐이었던 것 같고요 경선이 안 되네요 다리 좀 꼬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오락실 우리 뭐하는 거야 야 야 운동선수 뭐 하나 딱 첨부욕이 있어서 뭐 하나 딱 하면은 그걸 끝까지 끝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MVP 예 야 야 가위 필요해서 했잖아 내가 가위 아 근데 정작 필요할 때 형이 갖고 와서 못 찾았어요 아 그러니까 안 맞힐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? 이거를 안 맞힐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? 그치?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여길 나가야 되는데 아 빌번호를 눈이 안 보이시니까 빌번호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첨자로 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축구를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가 어머니가 농구랑 축구를 할 수가 없어 그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돼 이거 진행했어야 돼 풀어서 못 풀었어 만약에 그 정도 가져갔으면은 아니 근데 상금이 걸리면 푸는데 저거 지니어스 해보셨어요?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 같아 텔레비를 텔레비가 있어요 여기? 어? 아니 옛날에 사회에 있을 때 가자 가자 707이 됐어 와 끝났다 끝났어 탈출 탈출 그러니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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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를 맨불한 거야 지금 진짜 500원짜리 엄청 다 썼어야지 야 대박이다 대박 저기 야 저거 찾은 놈이 대단하다 네가 눌러라 알겠습니다 형님 저걸 찾은 놈이 대단하다 진짜 굿 굿 혼자 거기서 끝까지 진림으로 물고들시네 요새이십니다 7 8이 향해 지금 7 1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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